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간 끌지 않고 순위 먼저 공개합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10위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가성비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가격은 26,000원이고 평점은 5.0점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 두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을 쓰다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이 제품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특히 베이서스의 차량용품은 가성비가 좋고 품질 또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번 베이서스 제품은 송풍구에 가볍게 부착하는 형태의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이 제품은 15W의 고속충전을 지원합니다. 2만 원대의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으신다면 베이서스 휴대폰 거치대를 추천합니다. 부위는 차량 내부 청소용 젤리입니다. 가격은 2,300원이고 평점은 4.6점입니다. 이 제품은 액체괴물이 아니라 청소용 젤리인데요. 손에 뭉쳐준 뒤에 청소하고 싶은 부위로 밀착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손에 닿지 않는 먼지들을 다 접착제로 흡수해주는데요. 특히 운전석의 구석이나 에어컨 청소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차량 외에도 컴퓨터 키보드나 리모컨 등 다양한 곳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접착력이 떨어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8위는 세차용 초극세사 타월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 평점은 5.0점입니다. 고품질 마이크로 섬유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수분을 흡수하는 세차 타월입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우연물, 먼지 제거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면 섬유로 스크래치를 방지하면서 부드럽게 살을 닦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 제품을 받아보시면 상당히 부드러운 재질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차하고 나서 쓸만한 타월을 찾으셨다면 이 제품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7위는 LED USB 램프입니다. 가격은 약 8,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냐. 이 제품은 충전식 제품으로 사용이 아주 간편한데요. USB로 충전 후에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탈부착도 가능하고 선도 없으니 휴대성이 정말 뛰어나겠네요. 다양한 내구성 테스트를 통해 강력한 접착력을 인증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매달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 차량을 좀 더 밝게 비추고 싶은 분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6위는 자동차 외장 복구 클리너입니다. 가격은 1,700원이고 평점은 4.2점입니다. 제품을 하나 사도 무료 배송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에 스크래치 나면 정말 속상하지 않나요? 가성비 좋은 바디 컴파운드를 소개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한데요. 스크래치 난 부분의 왁스를 스폰지와 함께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바른 수건으로 다시 한번 깨끗이 닦아주면 됩니다. 특히 손잡이 구석구석까지 미세한 부분을 문질러 닦아주면 깔끔하게 세차처럼 광이 납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분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컴파운드를 너무 많이 마르면 도색이 벗겨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주세요. 5위는 자동차 앞 유리 햇빛 차단 커버입니다. 가격은 4,800원이고 평점은 4.6점입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 주차를 잠깐만 해도 차량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았나요? 이 제품은 옆 유리에 쉽게 부착이 가능한 자외선 차단 커버입니다. 이렇게 커버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이드미러에 씌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차 내부와 외부를 비교했을 때 꽤 높은 온도 차이가 납니다.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다시 접어 트렁크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름에도 그늘에 있는 주차장소를 찾아 헤매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4위는 네비용 태블릿 PC입니다. 가격은 16만 7천원이고 평점은 4.9점입니다. 만약 차량에 네비게이션이 없다면 이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최근에는 저렴한 태블릿을 네비겸용으로 쓰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매립형 네비게이션에 비해 태블릿의 장점은 아주 많습니다. 네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 다양한 음악과 영상까지 감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에서 보던 영상을 마저보고 싶다면 주차를 하고 집에서 이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10인치로 화면도 크고 8천 암페어의 큰 배터리 용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4기가의 램과 64기가의 저장 공간, 그리고 안드로이드 8.1도 제공합니다. 차량 네비용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로 사용하실 분이라도 이 제품은 추천드리고 싶네요. 3위는 포인원 시거잭입니다. 가격은 3천원이고 평점은 4.8점입니다. 이 제품은 4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인데요. 2개의 USB 포트뿐만 아니라 LED 디스플레이가 지원됩니다. 이곳에서 온도와 전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무게도 28g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역시 고속 충전도 지원이 됩니다. 가볍고 휴대성도 좋으면서 성능도 좋아 판매량이 아주 많은 제품입니다. 시거잭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번 구매해보세요. 2위는 블루투스 마이크입니다. 가격은 19,000원이고 평점은 4.9점입니다. 제가 최근 차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제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노래방도 못 가게 되면서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차 막히는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마이크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또한 한적한 주차장에서 이 마이크로 시원하게 노래를 부르고 싶네요. 최근 차량 트렁크에 가장 많이 담기는 물건 5손가락 안에 드는 제품입니다. 블루투스 마이크가 아직 없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망의 1위는 바로 베이서스의 메모리폼 쿠션입니다. 가격은 33,000원이고 평점은 4.6점입니다. 목 쿠션은 22,000원으로 좀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장시간 운전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특히나 허리와 뒷목에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 제품은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메모리폼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메모리폼은 내 몸에 맞게 쿠셔닝이 되기 때문에 관절의 무리를 최소화해줍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기 때문에 어떤 시트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허리와 목에 좀 더 쿠션을 주고 싶다면 이 제품을 구매해보세요.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